재료는 소고기, 당근, 양파, 감자 적당히 준비했어요. 청정한 카레 여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쌀로 만들어 더 부드럽네요. 매운 스파이스도 있고, 홍두, 홍두, 육수도 들어있네요. 야채를 적당하게 썰어줄게요. 썰어줄게요. 카레. 이제 넣을 고기는 소고기를 준비했는데요, 미리 장례를 잡기 위해서 후추와 말쏘를 넣고 조물조물 재워둘게요. 후라이팬의 야채를 먼저 볶아줄게요. 넣어줄게요. 카레 여왕 홍두고 육수를 넣어줄게요. 안에 있는 야채가 다 익으면 카레가루를 넣어줄게요. 안에 있는 야채가 다 익으면 카레가루를 넣어줄게요. 카레가루를 넣어줄게요. 카레가루를 넣어줄게요. 까먹는 사람이, 총 예。。 키라가루를 넣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